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동이족TV 입니다. 세상의 모든 단어 특히 영어는 지하자 좋다 빙하기가 지나고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충격 그 기쁨 그 환희 그게 우리의 DNA 속에 새겨진 겁니다.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지하자 좋다 해서 떨어서 나간 겁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영어 단어는 거기에서 다 이렇게 알파벳이 들어오면서 그 발음을 그냥 알파벳으로 다 갖다 붙인 거에요. 그냥 그 단어를 그 발음을 시대가 흐르면서 맨만 년 동안 쌓인 그 발음을 시골 사람 발음도 사전에 등록해주고 막 막 올렸습니다. 마구마구 올렸습니다. 끌어모아 가지고 옥스포드라는 그 큰 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을 통합을 시켜버렸고 또 그 후손들이 또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그 넓은 땅을 차지했고 자 그래서 지하자 좋다 해서 이 세상은 깨어났고 말이 뻗어 나갔다. 김치, 짐치, 딤채, 신치, 기무찌 이 그 발음이 옛날에는 그 발음으로 시작했죠. 딤치, 딤채, 짐치, 김치. 대만에서는 신치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미음 발음이 뒤로 밀립니다. 기무찌, 기무찌. 이렇게 천 년 동안 김치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변했는데 지하자, 젓디, 젤리, 짓글리 이 발음이 얼마나 오래된 문장이었으면 그게 쫙 퍼져가지고 우리는 지하자 좋다. 멕시코 아사달 사람들은 젤리, 짓글리 그렇게 발음을 했고 이 단어가 쫙 퍼져서 젤디, 젤디, 스 로 발음이 납니다. 신치 발음 나는 것처럼 김치가 그 발음이 스 로 발음이 납니다. 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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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스트, 스트 좋수다. 우리가 좋다 라고 말도 하지만 조수다 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젤리, 제스스트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막 만들어 내는 겁니다. Seed time in harvest에서 Seed time, time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후세에, 후대에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지아띠 라고 했습니다. 지아띠, 지아띠, 시티, 시티입니다. 시티, 이 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왜? 태양을 갖다가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마음이 따뜻한 겁니다. 스윗디, 시티, 그래서 지아지, 지트, 스윗하트, 자기와 사랑해 할 때 스윗하트, 딸링, 스윗하트, 제얼리, 시틀입니다. 제얼리, 시티, 시티, 그래서 스 발음이 또 이제 포로 갑니다. 이 필로소피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로소피, 웨나, 쇠에르타, 행운을 빈다, 스페인 말로 부에나, 입술소리로 막 떨어집니다. 웨나, 필로소피, 이게 지아자 좋답니다. 이게 플레저, 같은 겁니다. 지아자 좋답니다. 프리덤, 프레젠트, 현재는 뭡니까? 태양이 떠 있는 곳입니다. 태양은 뭡니까? 선물입니다. 인류에게 준 선물이고 현재고 W 발음이 M으로 발음납니다. 문도, 스페인어로 문도, 월드, 저티, 저티, 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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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트, 문드 입술소리, 패스, 길입니다. 패스, 길, 태양이 지나가는 길 지어띠, 웨띠, 베띠, 베띠, 룻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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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입니다. 지어띠, 딜라이트, 기쁜겁니다. 태양이 떠 있으니까 태양이 기쁘다는 뜻으로 단어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딜리띠, 디버띠, 헌신자, 무슨 뭐, 귀이자, 우리 사물의 기초 또는 주춧돌을 설치하는 것, 건물의 정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활정자의 주춧돌초, 정치, 짓띠입니다. 진디, 짓띠. 이게 지알리, 짓띠입니다. 처음에, 인류의 처음에 해가 떠오를 때의 그 충격. 그래서 우리가 청사초롱, 불발겨라 할 때 그 청사초롱이 청사초롱, 정초, 다 같은 겁니다. 제사, 지얼리, 짓띠입니다. 제의 사이의 발음은 지어입니다. 지어입니다. 조금 오래된 고호사전에 보면 지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트, 아이, 으 발음은 지어입니다. 그래서 제 잘 지냈나 할 때, 제, 진리, 짓띠입니다. 젤리, 짓띠, 사이트, 사이트입니다. 태양이, 태양을 숭배하는 곳을 젖지라고 합니다. 젖지. 태양 숭배에서 이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결국은 제얼리, 짓띠입니다. 나중에 미드에 보시겠지만, 커넥팅, 틸트, 기울다, 기울기. 태양은 기울어져서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기울어져서. 자, 글쎄, 지얼리, 릴디, 릴디, 프리덤, 릴리, 은트, 입술소리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태양은 방패입니다. 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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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진디. 이 사람들,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다 표준으로 올려줬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등치도 크고, 등치가 크면 입속에 혀도 크고 굵고, 이 발음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혀가 무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발음도 막 올려주는 겁니다. 젤리, 젤리, 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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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리입니다. 태양은 영웅입니다. 젤리, 젤리, 젤지, 젤지, 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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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지입니다. 태양이 1년 동안 뜨고, 지고, 뜨고, 지고를, 당신은 태양이 1년 동안 뜨고, 지고를 몇 번 경험했습니까? 그겁니다. 젤리, 헤이지, 헤이지, 헤이지. 예언자. 젤리, 힐리,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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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젤리, 쯧, 젤리, 휠리, 헬로, 헤드. 다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알파벳으로 아마 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 발음을. 젤리입니다. 젤리, 크라운, 왕관, 젤리. 자 지저스 크라시트 나왔습니다. 이게 지하자 좋답니다. 지하자 좋수다. 지하자 좋수다. 제네시스. 지하자 좋다. 제네시스. 자 골프 용어 나왔네요. 골프 용어 요즘 뭐 골프 채널이 채널을 보면서 골프를 좀 치고 싶어서 좀 하고 있네.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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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프 공에 딤플이 있습니다. 동그란 거. 골프 공도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지알리. 동그랗게 파여있는 겁니다. 니펄리입니다. 니펄리. 니펄리. 자 공을 딱 쳤을 때 골프채 뜯기거나 한 잔디 조각을 디버트라고 합니다. 디버트 동그랗게 타원용으로 팍 떼장이 떨어져 나가는거. 그 디버트라고 합니다. 니펄디. 지어져. 지하자입니다. 지하자. 태양을 가리키는 태양의 모습을 보고 이 단어를 갖다 붙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그럴 듯 아 저 어렴풋이 아는데 잘은 이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다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제네. 제우스. 지알리. 기라운. 다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지알리. 지알리. 월리. 태양의 월리. 태양의 꽃. 월리입니다. 제일 처음에 첫 지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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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디. 트렌디. 트렌디입니다. 트렌디. 오늘 뜬 태양 요즘 유행하는 거 지헌디. 태양이 뜨면 경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헬디. 헬디. 지알리. 제일리. 데일리.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하루. 지헌리. 우리말에 하루라는 어원이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지알리. 뒤로 밀린 겁니다. 지알리. 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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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된 겁니다. 지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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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뜨다. 이것도 오케스트라도 보십시오. 자. 지알디. 월드에서 W 발음이 M으로 발음난 것처럼 어찌. 월리지. 에찌멀로지. 어원. 말의 첫 태양이 처음 했던 걸 에찌멀로지라고 합니다. 에찌멀로지. 말의 제일 첫 시장. 지알리. 지알리입니다. 포커스. 레코드. 지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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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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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나서 템플이 됩니다. 템플은 뭡니까? 잼버리입니다. 잼버리. 지알리. 지알리입니다. 지알리. 엠만 갖다 붙인 것 뿐입니다. 엠만 갖다 붙인 것 뿐입니다. 엠. 엠.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자, 이 헐리우드입니다. 헐리우드. 지알리. 제가 뒤로 밀립니다. 이거 다 한거죠. 그죠? 지알리. 헛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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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알리. 헛뜨. 자, 제임스 조이스의 이 소설의 제목이 율리시스입니다. 율리시스. 이 소설의 내용이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그 하루 일과를 갖다가 소설로 만든 거예요. 제임스 율리시스. 젤리지트입니다. 젤리지트. 지하자 좋답니다. 맞다니까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일 마지막 장에 그 동그란 그게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무슨 뭐냐.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의 문명 캐톨릭 문명이 들어가면서 샤만적인 거 이런 걸 이 사람들이 금기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마녀사냥인이 아주 뭐 아주 그냥 사람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제임스 조이스 거기서 뭐 자유롭겠습니까? 이런 건 샤만이 아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건 인쇄상의 오류였다. 인쇄하면서 그 저 인쇄 잉크가 떨어져서 번진 거다. 지금 그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만큼 태양입니다. 태양 쯔 서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태양 숭배입니다. 디오르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오르 핸드백 명품 가방 디오르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태양입니다. 태양 다 태양에서 떨어나가가지고 빛을 디자인으로 만들고 태양을 어떻게 그리고 다 그겁니다. 지얼리입니다. 지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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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 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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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크 프루트 옥스포드 이 다 지얼리 헛드 입니다. 지얼리 발음을 세게 한 것 뿐입니다. 지얼리 헛드 지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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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뜨 뜨 뜨 다 이 말입니다. 태양이 뜨 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엘레벤 지얼리 헛드 하늘에 아주 아름다운 아름다운 게 태양이라면 땅에는 아름답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은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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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땅에 지얼리 지얼리 힌디어로 헛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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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로 헛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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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을 태국어로 아띠 라띠 지얼띠 지얼띠 다 같은 발음입니다. 다 같은 발음입니다. 벵가로로 슈로즈 지루트 지루트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 그 차이입니다. 스페인의 이름은 페르난도 피할리입니다. 페르 지 할리 헛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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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며칠전에 타이페이 101빌딩과 풍수 신문에 올라온거 보십시오. 마디마디마다 흥한다 라는 뜻으로 8개 중첩으로 솥을 뒤집어 놓은거 모양이다 그러다 있는데 절절고성 절절고성을 보면은 절제 가오싱 절제 가오싱 절제 절제 지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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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싱 타따가 부처의 이름 부타 부타의 이름 부타의 이름 부타의 이름 뭡니까 결국은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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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하는거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는 태양이 떴다라고 막 외치던 그 말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어떻게 이제 군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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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서운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 책에 보면은 뭐 이런 쾌락의 챗바퀴 라는 표현이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쓰여 왔다 이 서구 사람들은 벌써 다 아는 거에요 다 아는 겁니다 예 르떤니 젤리 듣뜨리 듣뜨미 다 아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자를 가지고 음만 따가지고 이 언어생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발음들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제는 이 지하자 좋타를 접목을 해서 각자 전공 분야에 이런 단어들을 그냥 쭉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ABCD부터 이거 쫙 해가지고 사전으로 만들어 놔도 손속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복을 했어요 아메리카 동이족 TV를 통해서 정복을 한 겁니다 영어는 진짜입니다 모든 단어는 지하자 좋다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영어에 모든 단어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